Hi everyone 안녕하세요 Start English 오늘 8월 27일 목요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They're in good shape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shape 하게 되면 모양을 말하게 되죠 그것들은 상태가 좋다라고 할 때 They are in good shape 즉 모양새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중고품 중고품 같은 걸 얘기할 때 어머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할 때 It's in good shape 혹은 여러 개일 경우에 They are in good shape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특히 우리가 조금 더 연습해 볼 부분은 98쪽에 나와 있는데요 아니 이게 다 뭐야? 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지? 영문을 몰라서 물어볼 때 What's with? 라고 하는 패턴이에요 What's with? 다음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사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너 모자가 그 모자 웬 거야? 생전 모자를 안 쓰던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다 아니 그 모자는 또 웬 거야? What's with the hat? What's with the ha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모자는 어떤 이유로 네가 쓰고 있는 거니? 어디서 났니? 등등 다 합해서 하는 말이 What's with the ha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길이 막힌 시간이 아닌데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다 라고 할 적에 아니 이 교통체증은 어떻게 된 거지? 어찌된 영문이지? 라고 할 적에 What's with all this traffic? What's with all this traffic?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교통체증은 다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해서 뭔가 연유를 묻고 싶을 때 What's with?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 하면은요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I have never I've never I have를 짧게 줄이면 I've I've 그 다음에 I've never I've never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I've never 해본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I've never 다음에 이제 동사의 과거 분사라는 모양이 와야 되는데 해외에 나가 있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be 동사의 과거 분사의 been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라는 뜻의 abroad abroad가 뒤에 붙이게 되죠 그러면 I've never been abroad I've never been abroad 이렇게 말하면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I've never been abroad 또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결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갔다 왔다거나 돌아왔다거나 이게 아니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I've never been married I've never been married 즉 결혼한 상태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I've never been marrie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전화영